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몸에 부작용을 만든다. 무슨 부작용을 만든다는 겁니까? 결명자차라고 아시죠? 알죠. 그런데 결명자차가 좋은데요. 그런데 저혈압인 사람이 결명자차를 장복하게 되면 또 저혈압을 더 이렇게 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수분 배출량이 과하게 되어서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좋다 그래서. 결명자차를. 늘 끓여서 많이 마셨는데. 저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살 빼준다는 마태차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인효작용이 있는 만큼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적당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너무 마태차를 과용하게 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이요? 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맹물보다 그냥 물보다 이왕이면 내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을 마시자고 했던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산수유, 헛개나무 이제 제대로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이 열광하는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달맞이꽃이 또 얼마나 예쁜데요. 아이고 그러면 저거 이제 나왔네. 그게 여성들을 위한 회춘의 명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제 친구들도 다 먹고 나도 회... 이게 왜 이래? 불안해져. 벌써... 뭐가 안 좋은 건가 봐. 되신 것 같아요. 일단 나온 거 보니까 아니 제 친구들도 달맞이꽃 먹고 꽃을 따서 효소를 남기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에 좋고 갱년기에 좋고 그런데... 아니 나도 먹을... 먹고 있어요. 말이 끝까지 안 나가. 그냥 불안해서. 아, 드세요? 달맞이꽃 종자유를 오히려 이걸 너무 열심히 드시다가 또 장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결국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액체 형태나 어쨌든 오일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영양을 과하게 드셨을 때에 장에 부담이 가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오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될 수도 있고요. 그럼 냉장고 보관하고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 근데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류마티슨 관절염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 심지어 이제 암 환자에게까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데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효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네, 네. 그러면 이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다가 평소보다도 장 내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설사를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중단을 하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에 이제 갑작스럽게 질출혈이라든가 이제 출혈이 났을 때는 너무 과한 그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루 권장량이 240mg에서 300mg을 지켜야 된다. 너무 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장애 문제를 설사나 얘기를 하신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기름 성분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기름은 소화되지 않으면 장에 가서 자극해서 설사를 하게 돼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먹어야 담즙이 나와야 기름이 분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공복에 갑자기 먹었는데 갑자기 계속 설사한다면 식후 바로 복용하는 걸로 한번 바꿔봐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중단을 하시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식후에 바로 먹었을 때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영양제니까 식전에 먹어야 더 좋겠지. 왠지. 오히려 오해와 그리고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가족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수많은 건강식품 분명 그 속에는 효능도 있고요. 또 미처 몰랐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살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FDA라는 말만 나오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조회사에서 상술로 FDA에 승인을 제출해놓고 승인받은 것처럼 이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참머리도 있네요.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혹시 그것도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면 그럼 대체 뭘 보고 우리가 골라야 됩니까? 네, 뭘 보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허가하는 안전식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GMP 마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수입품인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들은 한글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에. GMP. GMP,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그 사이트에 푸드나라라고 식품나라.go.kr을 이렇게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건강식품의 실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것 부황 있죠? 네. 부황과 이 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황. 착 서랍 열대니 탁 갖다 붙이더니. 네, 아니 그거보다도 그 부황기는 보통 가정집에 거의 숨겨있는. 다 있죠, 웬만한 집이 다 있죠. 사우나 가면 웬만한 주부들 약턱이 다 있어요. 동그랗게 다 멍이 온 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황기가? 부황요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부에 부황기를 부착해서 압력을 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집에 자가협법으로 부황기를 한 세트 다 구비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특정 부위에 우리가 원하는 경열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데나 그냥 쭉 줄 세워서 1차 뜨고 2차 뜨고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그냥 건식 부황은 그래도 뭐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습식 부황이라고 해서 이제 바늘로 막 이렇게 피를 내서 그걸 이렇게 피를 이렇게 쫙쫙 이렇게 뽑으면서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습식 부황을 집에서 잘못하게 되면 2차적으로 피부 감염이 되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사람은 멍이 들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멍이 들을 때 또 이렇게 진하게 멍이 들면 독서가 많이 빠져나서 온 거다. 뭐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이거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시술 후에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부황을 뜬 표면을 보면 색깔이 진할수록 해당 혈자리의 소속 장기가 나쁘다. 이건 조금 이렇게 과하게 포장된 내용이고 계속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치르지 않아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딸기와 같은 흔적이 나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또 수포가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음압을 계속 주고 30분 이상 주게 되면 어떤 피부라도 그런 수포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포 반응이 무슨 명현이다. 이게 뭐 독소가 빠지는 거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가 뭉치잖아요, 공기에 닿으면. 이게 나쁜 피가 나와서 그런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걸 줄 수도 있고요. 뭐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가면서. 특히나 부황요법을 한의원에서 했을 때는 한의사가 꼭 필요한 혈자리에, 꼭 필요한 부위에 적당한 압력을 줘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회용 부황컵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부황기는 주로 이제 흔히 집에 비치하고 있는 부황기인데요. 플라스틱이라 그냥 뭐 깨끗하게 한다 해도 그냥 수도 물에 씻는 정도인데 한의원에서는 일회용 부황기를 쓰고 바로 그냥 폐기를 합니다. 아, 주사기처럼? 네, 네. 이제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집안일 말고 이제 골프를 늘 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골프 치고 여기가 불편하시니까 늘 지금 부황을 뜨신 거예요. 나중에 어떤 병으로 왔냐면 이 근육들이 원래 분리가 돼야 하거든요. 각자 일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근육이 다 연결이 돼서 목이랑 다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등처럼 피부가 돼지 껍데기처럼 그렇게 모공만 이렇게 막 보이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오니까 바늘을 해서 피를 내서 하는 것들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가서 하라고 해도 부황 맞들인 사람들은 안 하고 못 배겨요. 결국 할 거라면 부작용 없이 부황 뜨는 법 이건 또 없습니까? 부황요법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난 이거 집에서 안 하면 너무 몸이 쑤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과하게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부황을 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게 그리고 매일 하시면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세요. 힘드세요. 그리고 피부도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의원에 가셔서 부황 시술을 받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뜸입니다. 뜸 뜸 시술은 얼핏 보기에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뜸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부위에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할 것이냐 단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뜰 수 있는 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막 집에서 할 일이 아니군요. 이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대충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생깁니까? 직접 구와 간접 구가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뜸을 뜰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침을 넣고 그 위에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생강 절편 위에 뜸을 뜬다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피부에 직접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은 왠지 피부가 타야 이게 효과가 이렇게 금방 나는 것 같아서 엄청 뜨겁거든요. 직접 굴을 하면 그 뜸이 가장 크게 이제 부작용이 오는 것은 가장 크게 이제 부작용이 오는 것은 직접 굴을 하면 그 뜸이 가장 크게 이제 부작용이 오는 것은 결국은 화상 그리고 2차적인 피부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이게 소염 작용이 있다 살균 작용이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뜸을 뜨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염제를 계속 장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혈자리하고 딱 이렇게 안내서가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안내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인 분들께서 정확한 혈자리를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혈자리만 피하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 위험한 혈자리들을 알려드리자면 주로 관절 부위. 이런 관절이 톡톡 도드라진 부위들은 뜸을 놓지 마십시오. 거기 상처 나면 혈액순환이 잘 좋지 않기 때문에 괴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여성분들 아랫배에 따뜻하게 해 주시려고 배꼽 주변에 뜸 누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방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안 좋습니다. 상처 나기 시작하면 계속 화농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꿰매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방이 많은 부분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부분 이 부분들은 빼고 안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뜸을 뜨고 나서 이게 내가 잘 뜬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직접 구 그러니까 직접 피부에 뜸을 뜨는 경우라도 이게 이제 3, 4일 정도 지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상처 아물듯이 아물고 특별한 열감이 없다면 이제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피부의 화농성 그런 변화가 올 때는 굉장히 그 부위가 뜸을 떴던 부위가 굉장한 발적감 뜨거우면서 그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진물이 온다든지 그 통증을 이루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온다면 그것은 명염 반응이 아니라 부작용입니다. 피부 감염이 온 것이니까 바로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모르는 분들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 하고 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애둘러 되기 가장 좋은 게 야 그게 명염 반응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뜸이고 부황이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보험도 잘 돼 있으니까 한의원 가서 전문인 한의사 선생님한테 받는 게 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황요법이나 뜸요법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적응증이 아닐 때 했을 때는 어지럼증이라든지 그리고 매스꺼움이라든가 이렇게 두통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 봤을 경우에요? 네. 그걸 명염 반응이다 하고 격려하는 경우는 야 그건 사기네. 야 나 많이 당했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식품 내 몸 위한다고 셀프 시술했던 부황과 뜸 이제부터라도 잘 알고 챙겨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지의 제왕은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제왕! 음 추한 Willow 끝 끝 감사합니다.